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포구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. 마포구 지정 동물병원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. 마포구에 주민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홍익동물병원에서 정해진 항목 중 필요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.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비 20만원에 본인부담금 만원, 선택진료비 최대 20만원에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.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되며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경제진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가은혜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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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